고대의 고강? 어 고대의 승자 근데 주수리가 상대하기 힘들어 도대체 이렇게 갖고 가게? 이거는 무조건 심랄이잖아 명치만 얹어 안좋아 많이 안좋은데? 많이 안좋아 상당히 안좋아 아 근데 언시상이 뜸이 몰라요 생랩터 생랩터는 좀 아깝지 않아? 이러면 ESC 나가 땅콩잼을 빵에 바르려고 했는데 빵이 없어서 땅콩잼을 먹는거야 그래 땅콩잼 맛있잖아 맛있는데 그건 왠지 손해보는거 같잖아 이럴려고 넣었는데 이게 안돼 어 해봐 바람의 힘을 나쁘잖아 바람의 힘을 느껴라 무기 차이겠다 그렇지? 너무 안좋다 생랩터 나가든지 나가야겠다 이건 어쩔수없어 땅콩잼을 먹어야겠다 땅콩잼 맛있어 생선좀 가져오셨네요 유원 기습 이러면 절개된다 그치 어? 벼락 여기 갑 일단 생각해보자 절개냐 벼락이냐 벼락은 에테리얼 행샷인으로 줄이고 쓰자 아아 이걸로 랩터로 재정리를 뭐지? 답은 절개냐 이러고 방법 어 진짜 진짜 못쓰 아아 완전 허무해 에테리얼 행샷인으로 대박 사슬이 있어 이득이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류델정 Championship 야 한숨, 신의 한숨 나중에 사슬 이득이 오겠다 쉬면 막 물이 필요한가 이랬고 흐흐흐흐흐흫 요리필해 나가 어 뭐야? 벼락? 우와 화끈하네 적인 어? 비룡? 어 비룡, 비룡이 아테리얼이 에테리어, 코스트를 다 이거하고 이걸 하는거야? 어, 갈 갈 갈 다운편에 이걸로? 그렇지! 딱 사슬도 있겠다 그렇지 어, 이래서 공토가 안나오네? 어! 불필요 이 두개로 이거를 치고 얘 사슬하고 이렇게 오케 좋은 수는 없을까? 다음패를 봐야해 아, 제가 정리할 것 같아 근데 사슬을 지금 써야되나 싶어 봐봐 아, 사슬을 지금 써야돼 제발 어, 괜찮아 사슬을 쓰고 그렇지, 서풍 어 서풍이 아니지 아, 바람이야 바람의 힘 바람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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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하하하 하지마 나는 할 수 밖에 없어 그 그 님은 그 도덕적 책임이지만 난 없거든 알았어 늦을 수가 있으니까 거의 이긴 판이네 어떻게 잘 버텼네 이게 이게 원래 잘 버텨 남의 카드로 쓰는거랑 이거 벼락치면 되 drauf 벼락치고 몸으로 찍을 아니 벼락만 쳐도 돼 아, 이거 그냥 명치 까도 되겠는데? 아, 그래? 위험하지 않아? 어! 잠깐만 자, 예, 예, 예 예, 예, 예 이거는 벼락 하나로 정리돼 얘는 그리고 이거는 요거랑 비룡으로 교환도 돼 그렇게 할 거야? 아니면 명치를 칠 거야? 당연히 안정적으로 가야지. 랩터 나갈까? 그래 나가자. 아무것도 없는. 그러지마. 자기 인생을 이렇게 폄하하지마. 여기 시무룩한데? 잡아달라고 하는 거지. 지가 나갈라는 거야? 잡아달라 하는 거야? 피쳐스 꺼내고 죽이자. 저는 이런 카드가 있어요. 그냥 빨리 쳐. 뭐하는 거야. 인성질하지 말고. 좀 서운하다. 뭘 서운해. 자 이거 잡아주자. 이거 잡아주는 게 예의야. 잘했어. 1턴 마나이를 잡아줘야 돼. 그게 예의야. 그 룰이야 그게. 알았어. 잘했어. 잘했어. 너 터라지. 뭐하는 거야? 여러분은 되는 걸 그것을 치고 죽을 잊었어. NF5가 유행된